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오늘의 생명양식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덕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근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며 주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여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네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싹이 도단하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아마 이것은 필시 모든 곡물의 싹을 완전히 먹어버려서 곡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사실은 징벌이죠 하나님의 징벌인데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단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너무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징계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불의 징계는 종말론적인 징계와 같은 무서운 징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게시록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의 징계와 같은 이 무서운 징계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계를 시행하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이번에도 아모스는 하나님께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 그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징계를 철회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에 다림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도를 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림줄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그 다음에 담을 쌓고 또 어떤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림줄은 기준의 어떤 것 측정을 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데 우리 이 사회에 적용되고 통용되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은 언제든지 변화되어지죠 또 사람의 기준은 매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낮아지고 어떨 때는 높아지고 그래서 기준의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을 맞추려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여로보함 2세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또 그런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또 자기들의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사실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합당하고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로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부흥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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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